자 그럼 간지님 이거 전부 다 사용할게요 음 목표 있나요? 목표가 있나요? 혹시? 목표 목표 뭐야? 보물 하나 이상 6레벨? 하나 이상 6레벨은 찍을 수 있지 내가 잘 봐 장담컨인데 존나 내가 좋게 해줄게 지금 우리 간지님이 보물이 일단 이거 항아리 말랩 6레벨 찍어주고 스케이트 6레벨 찍어주고 머핀 6레벨 찍어줄게 내가 일단 뭐 다이너마이트 미니 자석 로봇 버블건 이딴 거 말고 내가 좋은 것들 지금부터 6레벨 간다 여러분들 보물 뽑기 바로 가겠습니다 야 제리코야 형 달린다 간다 고우 아 자 일단 스케이트 아 왕관 스케이트 아 아 뭐 쓰레기만 나오냐 잠깐만 왕관 아 아 아 와 어 뭐지 아니 뭐 이딴 것만 나와 잠깐만 오우 나 진짜 질려버리네 아주 그냥 자 일단 곰젤리 곰젤리 요즘은 근데 많이 안 쓰이죠 야 이거 주작이냐 더블건 계속 나오네 망치 그만 나와라 진짜 나 좋은 말로 한다 야 그만 나와라 너도 그만 나와라 진짜로 로봇 부셔버린다 아주 그냥 보사버린다 하지마 하가리 으 하가리 굿 망치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다이너마이트 나와라 망치 어 항아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아리 스케이트 스케일 몇개 남았죠 아직 6만3천개 남았어 많이 남았어 고우 아 항아리 우리 간지님꺼 오늘 항아리 말립 시켜주자잉 머핀 머핀은요 처음 본거 같아요 어 연수님 잘가요 머핀 어 필름 좋은데 잠깐만 머핀이 이연소 왕관 잠깐만 뭐야 이거 이 느낌 그대로 그대로 스웩 스웩 이 노래 이 느낌 그 그대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대로 고 고 고 고우 가 가 가 가 가자 항아리 지금 느낌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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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건 안 나오고 좋아요 지금 버블건 안 나오고 있어 머핀 좋구요 망치까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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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살려서 조금더 살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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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아 그만좀 나와라 진짜 질려버린다니 야 이거 곰젤리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아 이거 구라 안치고 지금 로봇이랑 버블건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아 하아 그리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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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트는 6랩 찍을 것 같은데요, 오늘? 흐흐흐흐흐 그만 나오라 했다 야 뭐 쓰레기 컬렉션인가요? 어우 망치 아우 보물 6랩 망치 3연속? 한 번 더 항아리까지 머핀 곰젤리 곰젤리는 평타 망치 야 잠깐만 느낌 왔어 다이너마이트의 느낌이 왔어 머핀 머핀 요즘 잘나가는 보물이죠, 락스타 때문에 스케이르 이거는 평타고 아니야 지금 괜찮아 머핀 이 느낌 그대로 가자 아우 얘네는 뭐 세트로 나와 아까부터 짜증나게 야 자 평타 항아리 몇 개 남았나요? 항아리 몇 개 남았나요? 3만 개? 자 3만 9백 개 남았는데 지금 벌써 5만 3천 개 썼거든요 보물 현황 보물 현황 한번 볼까요? 간지님꺼 버블건 자 머핀 자 머핀 10개 남았고요 곰젤리 7개 로보트 필요도 없는 거 12개 왕관 10개 남았고요 스케이트 6개 망치 12개 다이너마이트 13개 자 항아리도 9개 남았는데 저는 이거 머핀 스케이트 항아리 이거 3개 중에 한 개 6레벨 찍어주고 싶거든요 3만 개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갑시다 항아리 망치 쓰레기 개쓰레기 10개 10쓰레기 받아라 약 아 우리 니켈님께서 하아 5천원이나 아주 그냥 큰 선물 하자라 약 이 힘을 받아서 제가 까보겠습니다 아아 우리 니켈님 5천원 덕분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네요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니켈님 잘못이야 다이너마이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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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뻔 버블건이 나오면 또 이제 로봇 나온다 잘 봐라 100% 로봇 아니면 또 다이너마이트 또 나온다 뭐야 이거 멈췄어? 봐라 에라이 아유씨 진짜 머핀 머핀 망치 아 좀 스케이트랑 항아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좀 스케이트랑 항아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좀 스케이트랑 항아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 나 진짜 너무한다 2만개 남았네 이제 확률 진짜 극혐이다 왕관 이거 봉을 다 비슷비슷하게 해놨나봐요 데브시스터즈에서 머핀 이 보물 확률을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도록 설정해놨나봐 곰젤리 망치 또 망치 아 나 진짜 이거 부셔버리고 싶어 로봇 이제 아 아 그만 나와라 진짜로 팔 부숴버리기 전에 뽀사버리기 전에 뽀개버리기 전에 그만 나와 진짜 머핀 아니 머핀이 진짜 궁한데 요즘 락스타가 좋아갖고 아 아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가 진짜 안 나오는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그래요 여러분들 내일 전화데이트 기대한다구요? 전화데이트 뭐 할거 있나 로봇 별로 안좋아 왕관 스케이트 스케이트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개씹쓰레기 망치 망치 몇개 남았죠? 8800개면 몇번 할 수 있어? 한 열 열 번이 6900개고 한 열세번 정도 할 수 있네 열세번 정도? 하 ha 하 자 열세번 정도 스트레이트로 갑시다 왕관 한 번 항아리 두 번 아 진짜 얘는 무슨 시작 전에 로봇 개수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했다고 서른다섯 개 뜨냐 이 새끼 왕관 아이스크림 망치 와 개수 다 비슷비슷한거 봐봐 소름 돋는다 머핀 다이너마이트 육렘 한개도 안될거같은데 버블건 스케이트 자 세 번 할 수 있는데 뭐 막말로 스케이트 세 번 나오면 되잖아 그치 이게 진짜 힐리였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넌 못 떠나지 않는 게 누가 다 잡고 집아줬으면 해 꿈이라는 맘을 깨워줬음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넌 못 떠나지 않는 게 누가 다 잡고 집아줬으면 해 꿈이라는 맘을 깨워줬음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넌 못 떠나지 않는 게 누가 다 잡고 집아줬으면 해 꿈이라는 맘을 깨워줬음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내 계정 아니지 롱 아 간지님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6레벨 한 개도 못 찍었어 아이씨 나 6레벨 한 두 개는 찍어주려고 했는데 운이 너무 없다 이놈의 샥러메야 로보트 때문에 진짜 이 우라질 것 오늘 로보트 몇 개 나왔나요? 여러분들 이 우라질 놈의 로보트 기억에 남는 거 얘밖에 없어요 버블건보다 많이 떴어 이 로보트가 아 여기서 한 5개만 줄여가지고 막 이런 데에 갔었으면 한 개는 말랩 됐겠다 지금 보물 이거 3대장 4대장이잖아 망치, 항아리, 스케이트, 머핀이 4대장인데 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아휴 단지님 미안해요 6레벨 못 찍어드려서 이제 로그아웃 해야겠다 내 걸로 로그인해야겠다 아휴 감사합니다.